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로 들어오신 분들 뭐 좀 바꿀까? 이거 좀 바꿀까? 불타는 거? 왜? 잘 타게? 아니 아니 안 덜 타게 덜 타게? 어떡하지? 이건 좀 마늘이 이건 마늘 했는데 써먹질 못했다 마늘인데 나오질 않아? 어 그러니까 이거 필요가 없어 차라리 모독 바꿀거니까 기본값 하고 이건 뭐지? 몰라? 페일랜드 아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야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닌 거 같은데? 그냥 있는 데코레이션인 거 같아 이건 뭐 기본 커피도 많이 나오고 아 둘이 진짜 이렇게 한 방에 있기는 좋은 거라고 시즌 스타트 가을복 가을복을 하고 데이는 긴복과 아 이렇게 한 거 잘 수 있구나 아 김방원 김방 아니요 난만 있는 거야 난만 있는 거야 이거? 난만 있으면 이거 너무 쉽잖아 단지나 아 아니요는 없는 거야? 아 밤이 없어? 어 단지 황혼 단지는 온리인 거 같고 오올리방원 아니요는 낫이니까 낫낫이니까 낫이 없고 그러니까 낫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밤에만 살아야 되는 거야? 황혼이 있겠죠 황혼 아 황혼만? 황혼에 어떻게 하는 거네? 응 그럼 부잇돌 많이 해서 많이 나와? 저는 괜찮잖아 어 도대체 어 버섯 같은데 이것도 기본에도 될 거 같아 그래 돼지도 필요가 없네 어 기본 얘가 딱 기본 아 돼지의 기파라는 거 아냐아냐 다른 거야 아니 다른 거야 원스토로 이렇게 그리고 운석도 있어 운석 운석이 막 저걸 돌 같은 거를 이걸로 그럼 일단 이 정도로 음식만 음식만 그냥 좀 올리고 요 모드를 바꿀게요 음식은 이 정도구나 기본 많은으로 하자 어려워 어 많은하고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도 막힐 그런데 막힐까? 어 버티기 쉽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가 하기엔 너무 어려워 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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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나 서바이브 서바이브 뭐야 엔드리스가 엔드리스는 죽으면 다시 나와 그러니까 그거 말고 두 번째 이거 이거 이게 왈더리스 둘이 섞여있는 죽으면 죽어도 구하라는 거야? 어 죽어도 그 뭐지? 문으로 가면 구할 수 아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이거는 문으로 가면은 저희가 부활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럼 어쨌든 방 한번 했으니까 이거 다른 캐럿 해볼게요 한 번 어렵네요 이게 만만하게 봤는데 안된다 아 이렇게 한방에 잠깐만 이거 장면 살짝 바꾸자 이거 1픽셀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박범쿠도만 저는 그러면은 아 니가 그거 하는 동안에 그거 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 왜? 이게 클릭이 안 돼? 저거 잘해 아 뭐야 내가 마우스로 하는 바람에 이걸로 해 아 진짜? 이따가 바꿔야지 저는 그러면은 강한 남자 해볼까? 배부르면 강이지 어 어두워 안일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면 얘 해야겠다 어 어차피 습기 뭐 별로 어 고! 저는 로봇 타임 하겠습니다 로봇 이번에는 로봇 고! 잠깐만 화면 하나 장면 3도 어 이건 괜찮네 그거만 그랬나 보다 어 픽셀이 안 켰네 장면 2만 어 이거 바꾸면 또 바꾸니까 모르겠네 아니구나 좀 작네 아 저 빨가지 때문에 가려진 거야 어 테두리 때문에 됐다 됐다 될 것 같아 어 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잠깐만요 저 패드 설정도 하고도 들어가 있어 설정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버리는 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전 리버텔 로봇이에요 귀엽다 어 다 먹을 수 있대요 괴물고기도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저는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많아 많아 우와 아 찾았다 이 정도면 그러면 문자 끊기에서 하는게 제일 편하네 그렇겠네 조화라기 슈란 문자기 어디인거야 어? 처음에 문자 없었? 문자기 없는데 아 그럼 이 모드 아닌가 보다 엔드리스 모드가 그건가 보다 아 엔드리스가? 어 이거는 그냥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한거 아 그거래 아 잘못했네 다시 할까? 다시 하자 죄송해요 다시 할께요 죄송해요 다시 할께요 제가 모드를 잘못 알았네요 네 주구만 이거 다 새로운 캐릭터로 계속 연속으로 하는거에요 네 네 이거 말고 그냥 막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그걸로 할께요 너무 어려워서 서바이벌은 못하겠어요 서바이벌로 안돼 오케이 그럼 이거 삭제하고 이거라도 저희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 이걸 다 해야 돼 아 또 해야돼? 이것만 이렇게 하고 다시 서버 세팅 트렌드 올리 엔드리스 두명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아 아 방송 세팅도 다 바꿔줬고 아 이렇게 힘들겠는데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사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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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구색 좀 갖춰지네 맞어 이제 좀 다 망해버리냐 들어와 들어와 너 들어와 오케이 전 다시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WX78 어 아니요 아 문 있다 문 있다 오 됐어 됐어 설정도 바꿔 좀 요번에는 살아남는거 위주보다는 막 한다고 좀 약간 약간 어차피 죽어도 계속 나오니까 겨울 겨울 대비는 하긴 해야돼 어 맞아요 미리 좀 근데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맞아요 최대한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뭔가 어우 피해감 귀엽다 아니 선인장이 어딨데 아무 데나 있어 어 맛은 들어가니까 아 또 이거고 저는 다 만들어 다 만들어 어 이거 해볼까 뭔데 이거는 고기만 먹는데 아 진짜 야채 못 먹고 고기만 먹어 근데 뭐가 전투에 뛰어나고 적을 쓰러뜨리면 힘을 얻어 아 진짜 좋은데 어 오 소화되지나 랜덤 랜덤 소화되지 않은 아이 괴물이야 얘는 아 그리고 거미야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드러운 수염이 잘 안돼 아 그러면은 겨울이 나기 좋겠네 수염 나니까 아 그러네 위그프리드를 한번 해볼까 위그프리드를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 니가 먹을테니까 다 할 수 있을까 이걸 근데 어차피 이 모드 자체가 이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 다시 살아났네 어 어차피 다시 살아났면 되잖아 저는 그럼 행위예술가 위그프리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민족이 하나 한거지 전투민족 전투민족 여기 들어왔어 아 아 처음부터 창을 가지고 있어 어 좋은데 그리고 오 투구도 있어 아 처음부터 좀 약간 풀템이구나 약간 반풀템이나 반풀템 아니 그럼 덫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아 그래 고기를 어 맞아 고기만 고기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덫을 만들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 생각하니까 과학기계가 있어야 돼 과학기계가 있어야 돼 과학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 저 금이랑 저거? 어 하 금 어디서 구해 하 잠깐만 면제 안좋은 것 같아 느낌이 안좋아 이거 아 금 어디서 구해 네 이거부터 잡아야 돼 얘 얘 죽어 죽어 아우 아 금부 좀 늘려야 되나 이거 BA 기분이 너무 안나오니까 아 아 내 열매를 먹지마 그러면은 두꺼비를 잡아야 돼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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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그렇지 새가 너무 내꺼 먹어 저거 호롤롬로 자식 그러니까 호롤롤 잡아 죽여야돼 절대 너무 먹어요 아 싸우자 일로와 싸우자 나 이런 당근같은거 필요없단 말이야 당근 나 조인 먹지도 못하는거야 싸우자 호로로로 아 쟤 왜이렇게 많아 여기 아 근데 너 보이네 왜이렇게 호로로로가 많아 호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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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지돌이 없네 근데 나 뭐 잡았는데 이렇게 고기가 많지? 고기가 있어? 처음서부터 주나보네 처음에 살기 힘드니까 괜찮아 개구리도 한 마리 잡았어 내가 죽어! 아우와 왜이렇게 빨라 쟤 부지돌 잡았다 아우 밤이 왔대 끌렀다 파로 파로 빨리빨리 파로폴 만들어줘 아 기다려 기다려 파로폴 뭐 필요하지? 아 나무 나무 빨리 도끼부터 도끼부터 만들어야겠다 나무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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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근같은거는 너 줄게 나 나무 베야겠다 도끼 만들었어 도끼 Ar ini 도끼러 북방울 아직 심었네 이제 이런데서 낚시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데 어그러네 아 낚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아 맞아 낚시도 부미니까 응 어쨌든 그거 있어야 되잖아 응 과학 과학 어쩌고 일단은 우리 시작 시작 지점에다 여기 어디다 할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 너무 자리가 안 좋은데 확실히 일단은 어차피 어차피 지금 없어지는 거니까 어 아무데나 지어 일단 일단 네 근처에다 지을게 여기 중앙 뭐 아무데나 알아서 지어 자 이런 거 줄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자 당근 당근 아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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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색 버섯 버섯이 또 좋죠 녹색 버섯이 꽤 좋았던 거 4개월이 좋았던 거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 버섯 버섯 이거 호로로를 가볼 때 호로로를 이거를 떨어뜨리는 호로로가 튀어나온대 아 진짜 그때 딱 죽이는 거야 죽여 넌 고기를 잘 먹어 찾아가서 내가 여기 와라 호로로로 와라 넌 죽었어 혹시 되게 많네요 호로로 왜 안 나와 호로로 왜 안 나와 호로로로 빨리 호로로로 호로로 한 번 쓸 때 보니zed listen 딱 샛 research usu 제 계속 보내고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여기는 진짜 불식도를 떨고 좀 안 좋아 지금 응 뭔가 별로 안 좋아 여기 자 이런 거 내가 떨궈줄게 난 못 먹는 거라서 땡큐 땡큐 너 먹어 나는 개구리 다리나 먹을게 아 개구리 잡았구나 어 개구리 잡았거든 그 연못에서 개구리가 계속 나오나? 개구리를 열심히 잡아서 개구리만 먹고 사는 거는 안 되나? 너 나한테 적어줬어 아 내가 너한테 준 나무다 그 피드랑 기부가 쥐는 건가 봐 요리하기 아 요리했는데 이걸 또 열렬 넣을 수가 있어? 버섯을? 진짜? 먹어 아 저거는 피랑 정신력 올려주네 피랑 정신력? 어 아까 그 버섯 좋아하나 씨앗 먹어 씨앗 먹어 아 맛있어 난 야채 좋아해요 이러고서 야채 좋아하는 거거든 야채를 먹어야지 볶은 당근 당근 좋아 당근 좋아 당근 진짜 많네 어 나도 먹고 싶다 아 고기 아껴놔야지 고기 아껴놔야지 그러니까 너 아껴야 돼 어 아 이래 너도 다 줬다 나 이거 어 야 일단 가자 여기를 나 때려가야 돼 나 때려가야 돼 아우 씨 토끼 여기를 볼일이 없어 아 괴물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나? 먹어봐 한번 정신력이 떨어지겠지 어 결국 그거 지워야겠네 결국 빨리 만들어야 돼 널 위해서 뭐 뭔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요리 요리 냄비도 있어 요리 냄비 지금 당근 맞대요 나는 여행을 떠나면 돼 어쩔 수 없이 어 가자 어 여기도 연못 있다 어 연못 어 열매도 많아 손목도 먹고 오 호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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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로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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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진짜 빨래 오케이 일단 일단 이동하기 전에 잠깐만 호로로 한 개로 내 호로를 유인해볼게 죽여 죽여 그래서 여기 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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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왜 이렇게 부식돌이 없냐 호로로야 여기 열매 있다 열매 있다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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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면 죽었어 빨리 와 너의 전사다운 모습으로 공기를 채취해 빨리 아 진짜 왜 이렇게 안와 호로로야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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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반에 죽네 약하네 대신에 여기 당근 주워받게 어 여기 당근 진짜 맞다 당근맛이야 어 열매를 나한테 줘 호로로로를 잡아야겠어 알았어 열매를 내가 다 죽게 내가 호로로를 내가 그냥 없애버려겠어 열정시키겠어 내가 그리로 간다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빠지 나 보이냐 안 보여 아 그래 저기 있나 보다 어깨어 여깄다 야 다 죽어 열 일곱개인데 쓸칸 쓸칸 줄기어 쓸칸 그리고 개구리를 저거 잡아야겠어 개구리 다리도 맛있더라고 아 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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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엄청 센 것 같아 잘 다 준다고 응 세 진짜 세 아니 부시돌이 안 나오냐고 이거 아 아 부시돌 우리 호로로로로 만으로 안해서 그런가 만으로 안해서 그런가 여기 어 나왔다 부시돌 아 이거 나누는건 못하나 우리 먹을거만 많이 해야 돼 부시돌이 안 나오네 흫 이리와 이리와 호로로로로 이리와 이리와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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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털을 잡아야 된다 어따다 아 아 진짜 아 아 열받아 도망갔어 도망갔어? 아 오 오케이 토끼지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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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여기 여기 약간 뭐야 어 여기 여기 금광있다 오 아 아냐 복갱이 만들 수 있어 어 과학 빨리 만들 아 뭐야 이게 다야?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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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없어? 어 지역 사는데 별로 없어 내가 이거 돌이랑 그런거 많이 캐야할게 어 여기 금광 좀 많다 오 캐야겠다 에이 뭐야 이게 다야? 에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 토끼 많은데로 가야되는데 지금 나에게는 토끼가 진짜 거의 주식원이라서 여기 토끼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금도 3개 주었고 지금 금도 3개 주었고 너 어디 있어? 나 여기 밑에 한참 밑에 있네 보여? 그걸로? 너 이쪽에 있는거 아니야? 모르겠어 그쪽에 있네 어 좀 위에 또 있네 토끼지역 어 여기 여기 토끼지역 토끼가 좀 있어 많아? 그렇게 많지는 않아 좀 더 여행은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 좀 3개가 뭉쳐있긴 한데 아니 이게 다 넓지도 않아 이게 그르네 어 지역이 아 너 만들어 가야될까? 그쪽에서 지원아 내가 여기서 금 캐고 뛰어갈게 아 뛰어와 뛰어와 응 한참 한참으로 올라야돼 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중간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 더 있거든 이게? 어차피 황혼이라서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뛰어갈 수 있어 뛰어갈 수 있어 지금 내가 금에 좀 욕심이 나서 어 여기 금 진짜 많다 아 진짜? 어 내가 캠프파이어 만들테니까 어 아 돌만 있으면 화덕 만드는데 지금 내가 돌도 엄청 캐고 있거든 가서 화덕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캠프파이어로 여행을 다녀 우선은 여행을 다녀야돼 우선은 여행을 다녀야돼 안녕하세요 처음 받는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캠프파이어 만들었어 어 캠프파이어 만들었어? 어 갈게 갈게 기다려 기다려 나 캐고 있어 캐 캐 아 아 선인장 선인장 지금 협동플레이로 돈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둘 다 초보라서 아까 죽었거든요 네 그냥 죽었습니다 2일차에요 저희 21차까지 갔다 죽었어요 네 불 붙어가지고 집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아 항상 불조심해야돼 그러니까 다음에 지을때는 정리를 다 해놔야겠어 맞아 툴같은것도 다 과감하게 없애버려 맞아 다 없애버려 다 뽑아버리고 좀 평가하게 해야할 것 같아 아 선인장 아 선인장 이거 좀 쉬운 모드니까 다행이지 지금 저희는 일부러 쉬운 모드로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서바이벌모드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21을 못 넘기네요 아 아까 진짜 어이없게 죽었어 아 선인장 하나 먹어야지 나 이거 다시 넣어줄게 아 그리고 음식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게임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집중하게 네 집중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는거 같아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일부러 좀 쉬운 모드로 해서 좀 맵도 쉽게 만들어서 그래도 막 그렇다고 막 죽는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맞아요 아 역시 11시 되니까 막 두고 안녕하세요 어렵네요 이 게임이 쉬운 게임이 아니야 난이도가 있어 역시 통일은 밤이야 밤에 밤에 많이 놀랐어 근데 저희가 밤에 못해요 방송은 없을 수 없어 근데 평일에도 6시 반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평일에는 또 다른 게임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게임들 뭐 스토리 위즈의 게임도 하고 그치 아 토일은 어쩔 수가 없네 당근도 너 먹어 난 어차피 못 먹어 다 내놔 다 내놔 난 닭다리나 먹어야겠어 어 뭐야 왜왜왜 아 다시 붙여 아쉬 잠깐 나무 개 나무 없어? 나무 없어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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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어 됐어 오오 됐다 만들었다 와 죽는줄 알았다 아 큰일날뻔했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잃었습니다 아직 실력이 미흡해요 캠프바일 너무 미리 만들었나봐 어 너무 황원부터 만들었어 좀 좀 기다렸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 닭다리 많이 찬다 다행이다 그래? 잡은 보람인데 사냥은 보람인데 나 스테이크도 뭐 하나 먹어야겠어 너무 힘들어 지금 다행이다 그게 정신력이 잘 안 떨어진다 나 좀 꽃도 끼고 있어 우리가 그 터널을 잘 안 쓰잖아 지금 터널을 안 써서 그래 터널 때문에 너무 많이 달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아니지 경대는 약탈에 의해 돌아라는거야 여기 적어있다 뭐 뭐뭐 워프 워프였어? 워프 타볼까? 내가 가볼길 내가 갔어 가서 좋으면 얘기해줘 살기 좋은 데면 Email 별로야 별로 갈게 갈게 가지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두꺼우나 널 오 collar 저yal 이렇게 Vijay 짜코우나 고기가 없어 여기 그러면 또다들 여기가 터질까? 하나 둘 여기 좀 근데 적진 않아 적당히 있긴 해 바로 아래 광맥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막 얘 싸우는 것도 있는데 아 진짜? 아까 거기랑 비슷하긴 한데 아까 아까 했을때랑 그래도 거기는 저걸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3개있고 여기가 털을 잡아야겠다 우선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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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울게 여기다가 화덕을 지울테니까 오케이 좋아 오케이 굿 우선 우리의 턴은 여기야 아 나 나무를 캐야겠다 나무를 캐게 니가 돌이랑 맞추거라 나무를 캔다고? 나무 캐야 저거 만져라 과 내가 만들게 과 나 지금 바로 만질 수 있어 금 많이 캐가지고 아 기어가 좋나요? 아 그럼 기어족들이? 기어를 잡으면 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 아 진짜? 어 아닌가? 쟤네 약해요? 쎈거 아니에요? 쟤네 약해요? 쎈거 아니에요? 근데 쟤네 쎈거 같은데 니가 니가 갑옷만 맞추면 잡았지 않을까 갑옷만 맞추면? 어 그때까지 살 수가 있을까? 너 창 레고도 있냐? 창? 네 기본 무기 레고도 있어 아 바대에 기어가 떨어졌었다고요? 아 그래요? 아 아까 거기에 흑작이요 나도 아까 기어가 주웠었는데 서벅지로 서벅한 것 같아 아 그리고 나는 뭘 만드냐 니 일을 위해서 저걸 만들어야겠다 뭐 그 요리 아 요리 그거? 요리 랩비 요리 랩비 요리 랩비 그러면 돌이랑 나는 낚싯대를 만들어야겠어 가지를 많은데 지금 낚싯대 어디서 만드는 거야? 숱이랑 숱이랑 아 이거 만들어야겠네 그거 만들어야겠다고 야 무슨 질문이 이게? 어 쟤가 초보라서 낚싯대 그거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낚싯대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영금술 영금술까지 있어야 돼? 겨우 낚싯대 하나 왔는데? 낚싯대 근데 여기 있을 텐데? 저기 어디지? 진짜 영금술 있어야 되나 보다 아 진짜 불 질려 너 지금 그 캐릭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살기에서 불 질려주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어? 저거 만드는 거 어디갔지? 과학학 왜 쟤만 나와 왜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쟤만 나오지?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 불리기보다는 좀 다른 데 가서 질러야 돼 이거 어디에서 만들지? 영금술 엔진에 들어가는 장비 아 우선 함정부터 만들어야 돼 아 함정부터 만들어야 돼 어 함정 만들어야 돼 난 우선 함정부터 만들어야 돼 먹고살 궁리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사이팬님 사이팬 아 나갔다 내가 고기 죽었어 좋아 잘했어 핵불로 핵불로 쳐주겠어 아 진짜? 핵불로 핵불로 나 풀떼기만 먹어 풀떼기는 내가 널 줄 테니 아 이거 쟤만 나오냐 근데 이거 그거는 나무 같은 게 아니라 풀떼기라든지 저거 탁 치면 저 나무를 쳐야 돼 아 이거를 탄 상륙수 있잖아 도끼로 툭 쳐 아 도끼? 아 도끼가 아니구나 아 백이 아 숯 좋아 좋아 아 울래 일단 황혼이니까 좀만 버텨다 황혼이니까 괜찮아 겁먹지마 황혼이야 아직 황혼이야 내가 냄비를 만들어줄게 괴물도 먹을 수 있게 괴물고기까지 다 먹을 수 있게 근데 그거 만들려면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돌 약간 네모난 돌 같은 게 필요하던데 네모난 돌도 필요하고 수시랑 뭐 저것만 네모난 돌만 있어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전기장식물이 필요하다 전기장식물이 벽돌이 필요했구나 아 쟤는 필요가 없잖아 아직? 쟤는 어디다 쓰는거야? 뭐 언인간에 쓰는 데가 있지 않을까? 일단 가지고 써야되나? 일단 가지고 있지 나무판다 지금 나무판다 두개가 필요해 너 나무이냐? 나무 없어 내일은 나무를 키워봐 어 내일 나무 키워봐 어 나 나무도 없는데 지금 아니 근데 너한테 다 줍다 풀을 나한테 다 줍네 내가 저거 더치는 안되잖아 아 왔다 너 이거 먹어라 고기 고기 내가 너 줄게 없다 기부 기부 고기 먹어 고기 난 고기밖에 못 먹어 고기밖에 못 먹는 사람이야 이거 심어야지 솔방울래 쟤면 뭐 일단 가지고 써보자 너 나무 없냐? 나무 없어 나 불 붙일게 없는데 그럼? 쟤로 붙여 그럼 아 이걸로 붙여야겠다 엄청 약하네 아 황혼이가 나무 하나로 깰까? 왠지 이제 황혼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못 뜨는데 그래서 나도 불안해서 불안해 나도 약간 갖다 줄 것 같아 괜히 죽으면 또 배낭이랑 저거 저도 만들려구요 배낭이랑 저거 네 그거 만들어야겠어요 약해 약해 먹어야겠다 저희가 아까 전에 죽으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까지 만들기 만들었거든요 배낭 만들고 이런것도 만들어봤어요 이거 바로 죽었죠 네 그냥 그냥 급살 아 역시 열매 많이 먹어가지고 잘 차 응 나는 네가 준 고기를 먹어야겠어 먹어 먹어 체력이 좀 다는데 이거 해야겠다 요리 큰 거 요리 하나 해서 먹어야겠다 어.. 진짜 내일.. 내일이면 토끼가 잡혀있겠지 난 나무줄 켤게 나무도 없게 나도 나무 켜야겠어 나무는 역시 필수야 필수야